그 야놀자 뭐 다 일반적인 시청자분들도 써봤을텐데 이 야놀자 이 숙박업 뭐 숙박업뿐만 아니라 이제 레저까지 붙인 거죠 플랫폼 내에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뭐 거의 1초 가까이 투자를 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뭐 쿠팡에 이어서 대부 굉장히 큰 투자인데 시장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야놀자 지분 10%에 해당되는 그 지분인데 야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매입할 계획이라고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야놀자에 대한 투자 논의가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주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소벵의 이번 투자로 야놀자의 기업 가치는 10조 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네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쿠팡에서 대박이 나갔고 되게 용감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이 조단위로 투자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쿠팡을 이제 소프트뱅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3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야놀자가 이제 조단위 투자로서는 이번 국내 기업으로는 두 번째 사례가 되고요 뭐 그 전에 뭐 류이디나 뭐 아이유노미디어 이런 데가 있었는데 조단위까지는 아니고 수천억 원대 투자였기 때문에 이번 야놀자가 투자를 마무리 되면은 쿠팡에 이어서 조단위 투자로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뭐 파이낸스 타임즈가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국 기업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최근 중국 기업이 이제 미국에 상장한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dd가 그랬죠 dd 출싱들이 이제 뭐 아마 중국 당국의 제재 때문에 그렇게 낮아졌다 그래서 그때 소프트뱅크가 손실이 많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이런 당국 리스크 때문에 좀 앞으로는 투자를 꺼릴 것이고 그 대신 한국 기업들이 좀 이렇게 반사 수위를 누린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영국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큰 반사 수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국내 스타트 업계들이 이제 소프트뱅크에 구애를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이 소프트뱅크의 비전 폰드가 들어오면 야놀자 이 플랫폼에 대해서 지난번 에어비엠이도 상장을 했잖아요 미국 사이에 이제 이 야놀자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의 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야놀자 분들이랑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원래는 계속 이제 무조건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 이렇게 고집했었는데요 쿠팡이 이제 성공적으로 밸류를 인정받자마자 갑자기 급선회 했었거든요 그것들을 근데 사실 이제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쿠팡이 나스닥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유는 이제 비전 폰드 덕분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만큼 비전 폰드의 그 뒷배가 있어서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 야놀자가 이제 그런 든든한 뒷배를 갖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상장에 더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쿠팡은 나스닥이 아니고 nise에 상장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습니다 쿠팡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나스닥은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나스닥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nise 뉴욕 스타 익스 체인지에서 미국은 거래소가 우리처럼 이렇게 공룡이 아니거든요 거래소가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ise에서도 야 우리도 좀 잘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상장을 조금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nise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코인베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코인베이스라고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 거래하는 거래소인데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비슷한 회사가 두나무 주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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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들고 있는 벤처 캐피탈 주가들이 막 따블이 나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네 맞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뭐 이 소프트뱅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암홀자 지분을 들고 있는 뭐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회사들이 시장에 실제로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그 암홀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종가 보니까 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10% 가량 올랐고 오늘 하루에만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도 한 3% 올랐고 또 하나투자증권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하나투자증권은 지난번에 그 업비트 두나무 주식과 같고 있었는데 두나무 주식과 같고 약간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3.78%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sbi는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와 약간 연관성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것 같고 나머지 vc들도 한 3, 4% 정도로 오르면서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광수 사장님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도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알겠습니다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